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BJ 김현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태에 대한 찬반이 개인 가치관의 문제인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회계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소위 시험관하기 시술이라고 부르는 인공수정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았거나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인공수정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절대로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공수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인공수정이 지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공수정은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인공수정이 수정난의 폐기와 다퇴임신으로 인한 낙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세포분열을 통한 발달이 시작됨으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은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생명적 행위가 동반합니다. 사실 수정된 순간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수정난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고 수정화가 올바른 말인데 인공수정 시술 과정에서는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를 최대한 많이 수정시켜서 수정화를 선별해 나머지 수정화들을 냉동보관하거나 부모의 허가를 받아 폐기합니다. 심지어 더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일부러 여러 쌍둥이를 임신시켜 건강하지 않은 아기를 낙태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아기를 약한 병아리나 새끼 돼지처럼 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인공수정은 여성의 신체에 부담을 줍니다. 인공수정 시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수정을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적 배란에만 의존해서는 인공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여 과배란을 유도합니다. 배란 유도를 투여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되는 일이지만 인위적으로 과배란을 유도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과배란이 일어날 때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생명사랑 캠페인 영상을 통해 아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이라는 명칭이 알려주듯 인공수정은 인간이 마치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킵니다. 존엄한 인간 생명을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의사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정시키는 인공수정은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인공수정은 낙태와 마찬가지로 창조론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생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앞당기려는 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교회는 인공수정은 죄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영상을 마치면 아님 부부분들께 나프로임신법과 입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프로임신법은 자연임신을 돕는 여성과 생명친화적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